박진희 안녕하세요. 드디어 제가 여기 전망대에 와보는 게 소원이었는데 드디어 와보네요. 아니요. 죽겠네. 네. 아, 끝이 아니구나. 아이고. 아니, 이제 1시간이 있는데요, 형. 갑자기 생겼어요. 심지어 이거, 이 장비도 이거 막 스카이다이빙하고 할 때 하는 거 아니야? 아이고. 그러면 제가 올라가기 전에 간단하게 설명해드리고 올라가 볼 텐데 우리 어디 갈 거냐면 저기 위에 보이시는 저기 위에 스카이 브릿지까지 이제 여러분들이 올라가셨는데 아따, 형님. 현실감이 생기고 있습니다, 형님. 아, 그래? 나는 오히려 막 지금 현실감이 없네요. 아, 그래요? 그냥 꿈꾸는 느낌인데? 사실 현실로 다 오는데요? 오늘 조금 더 재밌는 체형을 해보실 텐데 아이고, 너무 재밌겠다. 막 흔들고 이런 거 아니야? 아이고, 설마. 그런 건 아니고 두 분 실내도가 상당히 높으신가요? 그럼 이렇게 어깨 위에 선을 올려주시고요. 우리 뒤에 분은 눈을 감고 가실 건데요. 저기 앞에 보시면 구멍이 있어요. 팀워크가 되게 중요합니다. 어우, 무서울 것 같아. 형, 제가 설명 잘할 게 걱정하지 마세요. 올라가요, 올라가요, 올라가요. 올라가요, 올라가요. 눈 감았다, 눈 감았다. 갑니다, 갑니다, 갑니다.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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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천천히, 천천히. 여기까지는 가요, 여기까지는. 갈게요, 갈게요. 일단 왔어요, 형. 이 앞에 구멍이 있어요. 구멍? 제가 스페이스를 누를게요. 스페이스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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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천천히 가세요, 형. 조금 더 오세요, 형. 자, 여기 스페이스 있어요, 형. 밑에. 조금 더 가요, 조금 더. 그러니까 끝이에요. 자, 스페이스. 으아샤. 으아샤. 천천히 가세요, 천천히. 앞서 가지 마. 형, 스페이스 하나 더 있어요. 하나 더 있어요? 네. 몇 개 더 있어요, 사실. 일단, 일단, 일단. 여기서 한 번 더. 오케이, 좋아요, 좋아요. 발을 크게, 크게 쓰면 돼요. 자, 여기 다시 쉬어 가고. 네, 됐어요? 왔어요? 오케이. 왼발도 건너요, 오케이. 마지막 스페이스. 돌아가마. 마지막. 오케이. 건너요, 건너요, 건너요. 오케이. 오케이, 성공하셨습니다, 성공하셨습니다. 눈 뜨셔도 돼요. 아, 올라오셨어요. 우와. 우와. 뭔가, 이거 되게, 되게 심시티 같아. 너무 좋다. 아니, 뭔가 되게, 약간, 나 현실감이 없는데. 올라오시나 너무 수고 많았으니까, 여기 잠깐 자리에 앉아. 서울 구경 한 번 하겠습니다. 앉으셔서. 어쩌면 나 이런 거 잘할지도, 잘하는 거일지도.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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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임 보는 거 같아. 우와. 게임 보는 거 같아. 우와. 나는 오히려. 우리 빌딩 있지. 여의도 빌딩. 그게 훨씬 더 컸어, 막. 이게 너무 높아서 그런 거 같아. 너무 높아서 그런 거 같아. 너무 높아. 여기 꼭대기니까, 여기 한 500, 한 2, 30m 되겠다. 그죠? 네. 여기 541m 지점이고요. 우와. 아. 아, 근데 너무 좋다. 여기서. 우와, 진짜. 내 남산타월을 이렇게, 이렇게 내 눈높이에서 본 적이 있던가? 아, 저기 주경기장 보인다. 아, 주경기장. 공연하고 싶다. 아, 그러니까. 진짜 크다는데, 잠시 주경기장. 형, 여기서 볼 때도 조그만하네. 공연하고 싶다. 공연하고 싶다. 저희 그러면 이제 간단한 액티비티 활동을 해볼 건데요. 아, 예. 팔벌려 두피 뛰기를 먼저 해볼 거예요. 팔벌려 두피 뛰기를 먼저 해볼 거예요. 아, 맞아요. 봤어요, 봤어요. 팔벌려 두피 뛰기를 한다고? 팔벌려 두피. 어, 이거 흔들리니까? 아, 몸 풀어야지, 몸 풀어야지. 우리 팔벌려 두피 뛰기를 열 번, 열 번 정도 해볼 거예요. 저희 궁료린 마지막 고가 있으면 다시 반복됩니다. 열 번 마지막 고 없이. 네, 열 번 없이. 어이. 자,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하나. 하나, 둘, 셋. 둘. 하나, 둘, 셋. 둘. 하나, 둘,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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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너무 좋습니다. 정말 이런 다시 하는 걸 기대하셨다면 정말 노림수가 뻔하네요. 정말. 근데 솔직히 좀 소심하게 되긴 하네요. 8B 뛰기가. 좀 빡세게는 안 된다. 제가 하나 쓰면 큰 소리로 서로에게 하고 싶은 말 해볼게요. 그동안 하고 싶었던 말이나 아니면 해주고 싶은 말이나 이렇게 먼저 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대신 제이홉 데려오지 그랬냐? 나 대신 제이홉 데려오지 그랬냐? 하나, 둘, 셋. 리더 하느라고 고생 많았다. 리더 하느라고 고생 많았다. 아, 뭐야. 역시 우리 윤기 형. 혹시 두 번 여기 높은 곳 하고 싶은 거 혹시 있으세요? 저희. 아, 있죠, 있죠. 그 챌린지. 하나, 셋. 하나, 셋. 하나, 셋. 하나, 셋. 하나, 셋. 하나. 오빠 무서워할 줄 알았죠? 다 못 TF. 히히히히히히. 그래서 이제 다 시비티카의 끝내 정도 whenever sempre 또 igna omverona walker 가시면서 sideways merging 제가 Main-ing wingo deux-ing themselves moment. 다UNDAM withhold하는 앞으로도 계속 될 겁니다. 다UNDAMango 가자! 다UNDAMORE. 어디야? 어디야 돼? uras-gao. 잘 지 changing your hand 동영상 seutrack 계속 시작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